아 이러면 돈 아깝다고 했는데 와 죽인다 야 이 맛에 가는 거구나 돈 한 판단은 1,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야씨 그룹이 뜨거워 와 진짜 대박이다 야 미국 한 판단은 1,600인가 들어가거든 배수 28배라가지고 우 ingredients 그치 어 죽인다 쌩으로 먹는 거 처음인데 진짜 와 Jazz 흐하하하 흐흐흐흐흐 하하하하 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흧 와 못팔 짠다 근데 구려톡이 맞네 아 근데 구려톡을 맞추니까 어떡하냐 이거 가격 얼마를 팔아해? 상한가에는 안팔리잖아 4936 구려톡은거 4936 야 4936 37? 38억 정도면 될려나? 아니 3억 8천? 내가 3억 8천 안 사갈 것 같애 와 미국에서 돌지 몰랐대 진짜 3억 5천원 아 4억 8천 안팔릴 것 같은데 일단 내일만 상한가 올려볼까 또 사람들 그냥 훅 사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가려고 보니까 3억 9천? 4억 9 올려보자 4억은 안 나갈까요? 일단 혹시 모르니까 맥스 해보자 진짜 또 하나 또 눈머나 아저씨들이 사갈지 흐흐흐흐흐흐흐흐 아 맞다x3 꼬고신 아 맞다 각인제.. 아 근데 각인재료 하기에는 4억으로 다 사는거라가지고 4억은 내가 볼 땐 4억 5천원 정도가 적당한데 일단 하루만 올려보고 4억도 떨줄게요 4억 너무 비싸 그러니 4억 5천정도 적당해 내 생각에 레저스님 살면.. 심리가 또 그게 아니거든 야.. 진짜 구름이 나올 줄 몰랐어요 ㅎㅎㅎㅎㅎㅎㅎ